하와이 휴! 휴지입니다! 오늘 오프닝을 조금 바꿔봤는데 으뜻인가요? 그동안 인사말이 조금 밋밋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한번 바꿔봤습니다 오늘도 어찌됐든 마린이 휴지를 여러분들의 사랑과 부살핌으로 성장시키는 야생 RPG! 야생 마인크래프트! 다섯 번째 시간 찾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네더 포탈이라고 불리는 지옥문을 만들었는데요 문제는 집을 제가 홀라당 태워 먹었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집 불났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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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야! 안 돼! 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몰랐는데 제가 그 불났을때 라이터를 한번 더 지져가지고 어! 어! 으아아아아아악! 불난 집에 라이터질 했더라구요 하하하하 아주 헐헐 잘 탔습니다 어찌됐든 뭐 지금 처참합니다 말 그대로 초토화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거 휴지하우스 마크투루지나 마크3로 예 보수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같은 경우에도 이게 나무문이 좀 별로라고 하던데 이게 좀비들이 와가지고 구실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여러분이 댓글 남겨주신 것 중에 이 조약돌 이것도 구울 수 있다는 것 같던데 오! 조약돌 구워지네 진짜? 뭐야? 잠깐만 조약돌 구우면 뭐 나옵니까? 띄웅! 아! 돌이 나오는구만 오케오케 그러면은 조약돌 좀 쫙 구워가지고 이거 건축재료로 좀 쓰자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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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홍수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 일단 물도 좀 회수를 하자 이거 이게 웬 사서 고생이여 자 어떤식을 좀 보수를 해볼까요? 집이 너무 큰가? 사이즈는 뭐 그렇게 큰 것 같진 않은데 옆작에다가 이렇게 뼈대를 딱 다져가지고 아! 2층집 만들고 싶다 아 근데 이거 돌로 2층집 만들려면 이거 하루 종일 왼종일 걸릴 것 같은데 좋아 저 2층집이 좀 갖고 싶어졌습니다 이거 아 그래도 나무 베이스로 하긴 해야될 것 같은데 돌집은 뭔가 칙칙해가지고 그... 겜성이 없단 말이에요 겜성이 하이구야 비까지 추적추적하고 제 심정을 대변해주는 날씨네요 정말로 일단 뭐 기본적인 큰 틀은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이런식으로 쌓고 이번에 2층을 조금 살짝 만들어 볼게요 아... 진짜 서럽다 서러워 이게 뭐하는 짓이냐 진짜 아이고 천둥까지 치고 정말 열심히 오케이 야... 그래도 이거 여기 한군데만 이렇게 둘러줬는데도 느낌이 조금 다르네 어... 일단은 오늘은 시간이 늦어가지고 요 정도까지만 만들어 놓고 내일 와서 마무리 작업하는 걸로 합시다 제가 또 따로 집을 완성시켜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휴지하우스 마크3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집 느낌 좀 나네요 어? 잠깐 잠깐만 자 요번에는 완전히 좀 집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이 쪼그만거 만드는데 또 뭐도 없이 만들려고 하니까 굉장히 빡세네요 2 시간 넘게 journeys Gal 자 그렇다면 또 새롭게 만들어진 휴지cómo 마크3 공개 합니다 전부 다 이제 굉장히 깔끔해졌죠 상자도 중앙에 있으면 생활하기 굉장히 불편하다는 여러분들의 피드백도 반영을 해서 이런 식으로 또 상자도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안에 보시게 되면은 세부적인 것들은 제가 또 따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상자 있으면 솔직히 뭐 이제 차고 넘치지 상자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층 굉장히 답답했던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번 집 같은 경우에는 2층이 생겼습니다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자자자자 뭔가 달아빵 느낌의 그런 2층이거든요 겉에 또 이렇게 나머지 집으로 만들어 가지고 부시돌로 한번 지지면 아주 잘 타게 생겼죠 2층은 좀 뭘로 치울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여기 가운데에다가 유리로 해놓고 약간 아야야야 저기다 유리로 이렇게 가둬놓고 거기다 물 채운 다음에 좀 약간 후족한 느낌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2층은 저만의 약간 휴식 공간으로 만드는 거죠 이제 생존의 급급함을 넘어서 여가의 수준까지 좀 생각을 하는 예 고런 단계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이제 뭐 마린이 금방 탈출하겠는데 요즘은 자 그렇다면 오늘은 저번 시간에 못 갔던 지옥 드디어 검사 들어갑니다 아 지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한 번도 가지 못한 곳이기 때문에 또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아 소도 오 슬슬 대가족 느낌이 나 여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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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럭무럭 자라서 나의 맛있는 스테이크들이 되어라 나와 나와라 고기 내내 고기 아 이게 근데 진짜 매일매일 생존하느라고 힘들다 아 언제 이거 식량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드디어 들어간다 아 깜짝이야 아이 지금 신성한 지옥 입성식을 하려는데 어디서 튀어나와가지고 귀찮게 하고 있어요 자 조금만 기다려 몸조심히 갔다올게 기다리고 있어 스테이크들아 형 금방 갔다올게 가자 야아 아잇 빨간색이니까 집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걸로? 야 이거 지옥 입구 좀 잘 기억해놔야겠는데? 식량이 문제다 저 배고파요 언제쯤 이 식량 기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지옥이 들어왔거든요 쟤들 뭡니까? 이거 뭐야? 돼지 좀비야? 너무 많은데 숫자가? 뭔가 가까이 안오는 모습을 보니까 쟤가 먼저 때리지 않으면 공격 안하는 것 같은데? 아뇨 나 지옥 신입생이야 어 친구들 반가워 앞으로 잘 부탁할게 어 너네 근데 칼 좀 좋은거 들고 있네 내가 너네들 잡으면은 혹시 막 그런거 주고 그런거니? 아 야 이런 데서는 이게 섣불리 막 건들고 막 그러면 안돼 그리고 어 못봤던 광석이 있습니다 이거 뭐야? 네더 석영? 헉 뭐야? 이거 어디다 쓰는 겁니까? 아 맞아 이거 수족관 만들려면은 나 유리 필요한데? 석영이면 이걸로 유리 만드는건가 설마? 이야 경험치도 달달하네 경험치 겁나 많이 준다 아 이거나 잔뜩 해서 가야겠다 그리고 저 뒤쪽에 저것도 뭡니까? 우와 뭔 소리야 아까부터 무슨 애기 소리가 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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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아아아아 야 이상한 문어가 하늘이 둥둑 떠나리네 에에에에에에에에 다행히 뭐 쫓아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눈만 피해가지고 탐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어디 쓰이는 재료일지는 모르겠지만 네더에서 나오는거니까 좋은거 아닐까요? 어 여기도 또 엄청 많이 켤 수 있네 오케이 캐 버려 탁 캐 버려 개꿀 와 이거 나 이러다가 30레벨 찍겄어? 야아 말그대로 여기 뭐 불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자아 좌표를 기억을 해놔야돼 4875-89 아니 아까 그 이상한 문어 대가리 뭘까요? 하늘에 뭐 이상한게 떠다녔는데 아 나 저거 좀 캐고싶다 우와아 뭔가 멋있는데? 똥똥똥똥똥 에헤헤 자 여기서 에에에 오케이 오우씨야 무서워 무서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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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늘도 한단계 지나 휴지 야 아까 개목소리다 어디야 아 소리가 가깝다 어째 어 나 불안해 어 나 불안해 렐렉스 들어가 그래 그래 들어가 아 너 여기 올 때 아니야 어 나 무서워 죽겠네 아니 이거 마인크래프트 공포게임입니까? 가면서 내려가야 돼 오 엘리베이터 느낌 야 여기 진짜 무서운 동네구나 조금 더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발광석 싹딱 했구요 호그라이더가 아니라 저기 치킨 라이더가 하나 있는데요 치킨 라이더 안녕 얘도 때리진 않겠죠 아 여기 몬스터들 특징이 제가 먼저 성공을 하지 않으면은 뭐 공격을 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여기 들어왔긴 했는데 여기서 뭐 할 수 있는게 석윙 캐는거랑 또 다른거 할게있습니까 아 그래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다닐거야 생각해 보니까 내가 kontrol 이유가 없잖아 오래 쭈꾸미인 자식 inc 얼굴이나 한번 보러 갑시다 네가 여기 짱이야 어디갔어 오 나왔다 오 오오 gim 아 뭐야 뭐야 뭐야! 오! 오! 와 이게 뭐 불을 뱉네! 오오오! 이게 시티 게임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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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조사식? 아니 입에서 막 파이어볼을 뱉네? 마! 너 뭐야? 저거 어떻게 잡아야 되지? 활로 잡아야 되나? 나 활이 없는데? 아 나 저 쭈꾸미! 오케이 너 내가 기억하고 있는다. 봤다 봤어. 앞에 쏘고 있다. 이리 와! 마! 니가 그렇게 싸움을 잘 해! 마! 네가 싸움을 잘해! 담배워 담배워! 들어와 들어와 봐! 야 이거 방패로 안막히잖아! 오오오오! 미안 나 죽겠다 나 죽겠어 나 죽겠어 나 죽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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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거 같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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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 너무 아픈데요, 여러분들? 아.. 이거 내가 잘못 온 것 같긴 해. 여기 내가 아직 몰뜯내가 아닌가 봐. 네더러기라는 게 이게 금방 잘 캐져서 좋긴 하네. 오! 야, 여기가 뭐 새로운 광물들이 많긴 하네, 확실히. 자, 이상한 용암바위 하나 발견했거든요. 저거 한번 캐 보자. 막 닿으면 불나고 뭐 그런 건 아니겠지? 와, 진짜 용암바위네? 대박, 이거 캘 수 있나? 캐지네. 이름 뭡니까, 이거는? 마그마불로? 오! 야, 이것도 많이 캐가자. 혹시 이 네더 지옥에서 뭐 발견할 만한 게 있나요, 딱히? 와, 왔다, 왔다, 왔다. 마, 네 눈, 네 정체가 뭔데? 싸움 잘하나? 어? 자식아 임마! 들어와봐! 어디! 이게 카이팅이다 임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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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팅, 임마! 오, 씨, 카이팅!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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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이거 슬라임이네, 계속 작아지는데? 이리와, 카이팅!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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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져. 오, 뭡니까, 이거? 마그마 크림! 굉장히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의 크림이군요. 이 정도면 거의 지옥마스터 아니야? 아, 문제는 식량이 없다. 여러분, 좀 효율 좋은 식량 뭐 없을까요? 언제까지 이거 스테이크 5개씩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일단은 지옥 1차 탐사 여기서 마무리 지워봅시다. 아, 이 정도면 충분한 수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다이아 풀 장착하고 2차 탐사 한번 와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왜 이렇게 반갑냐, 우리 집. 휴지하우스 돌아왔다. 아이고, 우리 스테이크야. 잘 있었어? 막 없는 건 잘 지냈지? 조금만 기다려, 여기 금방 밥 줄게. 야, 여러분들, 이래서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게 말이 딱 맞아. 자, 다양한 재료들을 얻어왔는데 레더렉, 마그마 블록,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것들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발광석 가루로다가 발광석을 만들 수 있네. 오, 마니킹이 켰어, 내가. 아, 마그마 크림이 4개 있어야 마그마 블록이잖아. 뭐야, 쓸데가 없네, 그러면. 관측키, 관측키. 관측키도 나중에 한번 만들어봅시다. 레드스톤 조명. 아, 발광석을 레드스톤 가루 조합해서 조명을 만들 수 있네. 야, 이거 이걸로 레드스톤 조명으로 집 좀 꾸며야겠다,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인크래프트. 요번 시간에는 지옥, 네더월드를 한번 탐험을 해봤습니다. 1차적으로 한번 탐험을 해봤는데 아직은 좀 오기 힘든 것 같아요, 느낌이. 좀 제대로 탐사를 하려면은 다이아 세트가 좀 완성이 돼야 뭔가 싸울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꿀팁들 댓글로 많이들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자의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다면, 다음 생존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